무얼 라면 먹을 일사랑 안녕하세요 담배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담백한 된장라면이라고 삼양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나온지 좀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구수한 된장맛이 그리울 때 먹는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된장라면이라 된장남도 아니고 된장라면이다 자 대형마트에서 한 3,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고요 자 좀 볼까요 놔두세요 자 그 모습은 아까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된장라면에다가 된장의 짠맛을 줄이면서 구수한 감칠맛을 느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끓이는 방법은 면과 스프를 놓고 4분 정도 끓이시면 된다고 되어 있고요 자 영양장료 5g에 나트륨은 한 86% 정도 되어있고 건조소비적 가격이 700원이네요 7월 3,500원인데 3,000원 정도 할인해서 판매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어있는 이 방법 설명하면 면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뭐야 건더기 수프가 따로 없고 그냥 이거 수프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수프만 이렇게 수프만 들어가 있는데 된장색이겠죠? 자 보시면 뭐 그냥 일반 라면 수프 같은데 뭐 그냥 된장 향은 아니고 그냥 일반 라면 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라면 어떨까요 생라면 먹어봅시다 겉은 바삭한데 소고기는 약간 여기 좀 뭐라 그럴까 좀 푸석한 느낌? 그래가지고 생라면 먹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끓여갖고 왔는데요 향부터 맡아봅시다 뭐 이렇게 된장 향이 강하게 나거나 뭐 그런 건 없고요 그냥 뭐 일반 라면 국물 그냥 삼양 소고기 라면 그런 느낌? 뭐 국물이고요 마셔봅시다 맛도 뭐 된장 맛이 나나? 뭔가 좀 살짝 나은 것 같아서 그냥 약간 구수한 느낌이 되긴 하는데 뭐 된장 라면이다? 뭐 그런 생각까지는 안 드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면발 한번 먹어봅시다 면발은 뭐 일반 그 삼양라면 그 면발 느낌이어가지고요 뭐 그냥 부드럽긴 하지만 그 뭐 쫀득쫀득한 뭐 그 쫄깃쫄깃한 그런 맛은 조금 덜하죠 4분 끓였는데도 딱 맞춰서 끓였는데 약간 좀 면발이 좀 약간 퍼진 듯한 느낌이 나는데 조금 면발이 좀 가늘죠 가늘어서 뭐 한 3분 30초 정도만 끓여도 괜찮을 것 같네요 뜨거워 그냥 뭐 일반적인 그냥 뭐 삼양라면 그거랑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뭐 된장 볶음이 들어가서 조금 살짝 좀 구수한 그런 느낌? 나긴 하는데 뭐 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네요 그런 제품이니까 뭐 된장을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좀 먹기 좀 어색하겠죠 그래서 적당히 좀 그냥 넣어서 그냥 된장이 들어갔다 뭐 그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뭐 맵지도 않고 그냥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삼양라면 일반적인 제품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삼양라면 같은 경우에는 대관령에 가시면 삼양라면 목장이라고 있습니다 대관령 목장이라고도 하고 거기 가시면은 그 입구 쪽에 가시면 물론 거기는 입장 입구 쪽은 입장료 안 내도 되나?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되나? 거기 가시면 삼양라면의 역사에 대한 소감도 있고 다양한 라면들도 판매하는데 뭐 인터넷 최저가랑 뭐 별 차이는 없긴 하긴 한데 라면도 저렴하게 판매하고요 거기서 이제 그 양들 뭐 보고하기 전에 아니면 보고 나셔서 근데 뭐 금강상도 식후군이라고 먼저 드시고 라면 딱 거기서 하나 드셔보시고 딱 구경하시면 좋은데 거기서 저 눈 내린 겨울에 쫙 라면 먹으면 맛있는데 그 생각이 나네요 뭐 된장라면이라고 하는데 일반 라면은 뭐 일반 삼양라면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뭐 맛은 뭐 일반적으로 그냥 조금 면이 쫄깃한 거 좀 그런 게 약간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참고하셔서 드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구독하십시요 please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